왔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게이코 사우디아라비아 2020 맞아요 터브쿠슈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환호가 좋고요 한번 잘 하고 와볼게요 오늘 저희 처음 사우디아라비아 팬분들 회사의 만남 어떻게 봐주세요 1 principle 있었다 고마워요 처음인 팬미팅은 시원삼이라고 했다고 예상 coronavirus ям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반응을 좋아하는 편인지 오, 그래서 누구만 입을 수 있는 건 그 부분을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마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